16만여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 신라젠의 주식 거래, 오늘부터 재개가 됐습니다. 상장 폐지 위기를 모면하긴 했는데, 첫날 주가는 거래 정지 전의 종가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신라젠이 거래 재개 첫날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상장 폐지 위기에서 기사 회생하며 2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된 겁니다. 그러나 거래 정지 전 종가인 1만 2,100원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정규장 개장 전 시간회 거래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며 8,380원에 장을 출발한 겁니다. 30거래일 이상 장기 거래 정지 종목은 거래 재개 시 시초가를 새로 책정해야 합니다. 결국 이날 신라젠의 주가는 1만 850원에 마감했습니다. 시초가 방어에는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16만여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 재개와 함께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제 관건은 경영 정상화와 그에 따른 주가 향방입니다. 우선 신라젠의 최대 주주인 M2N과 2대 주주가 보호 예수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에 수급에 따른 주가 하락 우려는 덜하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연구 개발에 매진해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신라젠은 올해 안으로 신장암 대상 임상 2상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후보물질도 도입했습니다. 최근 스위스 제약기업으로부터 항암제 후보물질을 도입했는데 임상도 연내 미국에서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팩사백 리브타요 병용 투여 신장암 대상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신라젠 주주연합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한 민영사 소송을 취하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결국 핵심 남자들과 앞두사랑을 통해 지민 고통은 여유있기 replaced. 마지막사이신 전 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급여 인상